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의 시계보석박람회인 스위스 바젤월드에 공식 출품됐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두 브랜드의 파트너십 관계는 혁신과 장인 정신에 바탕을 두고 끊임없이 새롭고 독특한 스타일과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양사 공동의 비전의 급불이를 두고 있다. 다미안이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이 당긴 18K 100급 열쇠 케이스는 마세라티의 B8 엔진을 구성하는 8개의 실린더를 상징하여 8개만 한정 생산된다. 232개의 블루사파이아와 66개의 다이아몬드로 세공한 마세라티 3지창 엠블럼이 심프란과 세련됨을 더하며 뒷면에는 이탈리아 명품 메호가들에게 헌정하는 마세라티 로고가 새겨져 있다. 이탈리아 명품 자동차 브랜드 마세라티는 주얼리 업체 다미안이와 이탈리아 고유의 스타일과 디자인 전통을 담은 열쇠 케이스와 서클 목걸이 등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공동으로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